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짜잔! 오늘 이렇게 누웠어요 아 뼈지났어 오늘 오션월드에 갑니다 드실래요? 아닌가? 좋았어 이거 하나씩 먹어봐요 아 짜잔 아니 오늘 누워 왜 이렇게 짠해 젠장 맘에 안 들어 일단 포장해서 차 타고 가면서 먹을 거예요 맛있어 알겠어 다녀왕 저 오션월드 진짜 오랜만에 가는 거라서 너무너무 기대돼요 완전 너무 신난다 너무 신난다 너무 신난다 너무 신난다리 좋아 하지만 Bear 너무너무 저기서 멈춰버리면 어떡할까요? 다 왔다! 아 더워! 와 진짜 재밌다! 와 미쳤어! 우와! 온다! 우와! 우와! 근데 엄청 온다. 그니까 장난 아니다. 나 이런 비율 진짜 오랜만에 맞아보긴 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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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일부러 절로 불겠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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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위 바위 24에서 춥고 저거 물 맞기로 했어요. 여긴oncé 오빠 sho lebih 솔직히 이제 더 이상 타고 FRAMade obligation ïha! 다라 backups 안녕. 예이 ster 자 오늘 완전 앞머리도 자르고 데이트하러 갑니다. 짜잔! 짜잔! 이곳은 우리만의 비빔칼국수 맛집. 점심을 먹으러 왔어요. 짜잔! 비빔칼국수. 짜잔 짜잔 짜잔! 짜잔! 맛있어? 응. 짜잔! 저는 항상 춘천에 있는데 이렇게 모르는 카페가 항상 생긴답니다. 이 나무 보세요. 어? 되게 신기하게 생겼다. 이거 이름은 뭔가요? 무슨 나무라고 지어주실 거죠? 올챙이 나무. 아하! 그렇구만. 저기 너무 예뻐, 태경아. 이렇게 봐봐. 미쳤다. 너무 시원해. 아뽀카토. 응. 내 생각에도 그런 거 같아. 이것저것 다 불편해. 이렇게 예쁘기만 한 카페는 정말 처음이야. 우와, 너무 예뻐. 하하. 짜잔! 오늘 이렇게. 짜잔! 치마 너무 좋다. 오랜만에 서울데이트. 얌! 여기 왔어요 여기 지금 뭐하고 있나요? 저희 냉방 기다리고 있어요 맞아요 못 먹을 수도 있어요 내 말이야 2시 40분이 브레이크 타임인데 왜 2시 40분이지 애매하게? 지금은 벌써 2시에요 왜? 와 개 맛있겠다 나 이게 그렇게 먹고 싶었다 짜잔 영남 아몬 주먹밥 사랑해 맛있게 먹어 응 으음 으음 오티디 짜잔 나 오늘 약간 망했어 나도 망했어 망했다고? 예쁜데 여기 짜잔 머리통 깨다졌어요 머리통 깨다졌어요 몽불랑 이거 방이다 아 진짜? 응 한입에 털어졌네 어때? 맛있어? 응 볼맛은 거 같아 영양갱 생일구원 비이커 그냥 여기 아닌가 봐 저 찍어주는 거 맞나요? 귀엽지? 저 찍어주는 거 맞나요? 짜자잔 아 너무 예쁘다 짜자잔 아 미쳤다 아보카도는 요즘에 그런 맛인 거 같아요 얘 혼자서 먹으면 좀 그냥 그렇고 다른 거랑 같이 곁들여 먹어 짜자잔 짜자잔 요렇게 너무 더워 오도마토 카페 너무 덥다 여기는 처음 와보는 곳이랍니다 네 춘천에 언제 이렇게 새로 생긴 데가 많아졌어 여기 진짜 예쁘더라고 여기 진짜 예쁘더라고 어 그래? 와봤어? 아니 와봤어 어 아니야 나 그런 유도심문 아니야 내가 누구랑 와보겠어 무슨 결혼식장 같아 여기 진짜 무슨 결혼식장처럼 생겼다 풀장이 저기인가 보다 근데 저기서 놀면 안 되겠지? 여긴 그냥 장식용이겠지? 우와 진짜 예쁘다 진짜 예쁘다 예뻐 채광 진짜 좋다 응 이거 반납하는 거 아니야? 가져가줘요? 와 진짜? 응 진짜로? 응 그럼 이거 그냥 섞어서 쓰면 되겠다 그니까 완전 텀블러잖아 어 너무 좋지 않아? 가져가 어 가져가 아 그걸로 찍을래 자 이거 꺼져 아니 안 꺼져 아 그럼 먹어? 맥주 마시기 쪼끄럽다 너무 예쁘다 좋지? 진짜 오늘 날씨랑 완전 대박이야 우와 미쳤다 아 너무 예쁘다 죄송합니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거기 옆에서 이렇게 가만히 보고 있어? 오늘의 메뉴 콩국수 한 번 비벼버렸습니다 아이 괜찮아요 더 비벼주시면 안 돼요? 비비니다 네 이야 역시 여름에 시원한 걸 먹어야 합니다 맞아 와우, 이번에는 한화과전. 메뉴는 엄청 잘했어. 화장실 안 가? 짜잔. 화장실 안 가. 화장실 안 가. 왜? 안 나오나요? 이런 거 완전 몽환적이게 나오는 거 아니야? 몽환적이게 나와. 렌즈에 습이 찰 정도로 아름다운 미모를 가졌군요. 되게 아련하다. 그치? 습기차. 태경이 너 지금 완전 초록매실 같아. 너무 아련한 거 아니야? 꿈속이다, 완전. 짜잔. 완전 힐링이야. 오리천지. 저기 가면 오리알이 생겼겠다. 오리알? 오늘의 데이트로. 짜잔. 오늘의 데이트로. 안녕. 예이. 통합도 들어가 있어. 고마워. 고마워. 맛있지? 오오. 비 온 날 딱이야. 고마워. 지민이 배꼽에만 해? 응! 맛있어! 우리 잠옷 바꿨어 야 잠옷 없으면 곤란해! 카페에 왔어요! 여기 도넛 맛집 어! 우리 웃음 뭐야 진짜! 자! 물 사서 짜잔! 도넛 오레오! 이건 뭐였지? 흑임자! 흑임자! 흑임자 좋아해? 나 완전 좋아해! 어고! 우와! 진짜 뿌옇어! 안녕! 왜? 이거 죄송해? 응! 나 은근 흘리네! 어후! 난 은근 흘리네! 은근칠칠이야! 은근칠칠이 스타일! 은칠이! 은칠이요! 왜 웃어? 아니야! 왜 웃냐! 나는! 너무 귀여워! 내가 보기엔 생각보다 자주 울리는 것 같은데 은근 흘린다 그러니까 조금 웃겨서 ㅎㅎㅎㅎ 그런건 그냥 모른 척 하면 되는 건가! 알았어, 모른 척 할게! 은 녀석아! 생각보다 많이 안 흘리거든! 맞아! 짜식! 맞아! 은근히 흘렸지! 많이 흘리신 적대하다! 내가 쫄깃해 주고 있네! 진짜 시기! 절대 못 쫄깃해! 내가 자르고 싶다! 아 너 어떡하지? 너 별. 한 조각이야? 별이에요. 별? 응. 이게 오레오야? 응. 진짜 맛있어. 저 근데 아메리칸 한 입 먹어도 돼? 짜잔. 우리의 취비생활. 비빔. 비치 앤 피아. 짜잔. 오늘의 데이트룩. 오늘은 영화를 보러 갈 거예요. 노? 노. 너무 기대돼. 노? 안녕. 이거 먹긴 한데. 짜자잔. 근데. 아 맛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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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 저게 북촌 손만두였어. 우리 거의 인사동 가서 먹었던 거. 거긴 깡통만두였어. 응. 우리 그 때 거의 첫 데이트였는데. 사귀기 전이었잖아. 응. 너무 귀여워. 근데 친구가 무슨 사이냐고 물어봤어. 아 진짜? 응. 그 때 너는 왜 할머니가 날로 사귈 줄 몰라가지고. 그냥 친한 누나. 그냥 친한 누나. 제가 사실 안 믿었을걸? 친한 누나랑 서울 오는 게 말이 돼? 아니 이거. 아 딱 무서워. 이 정도 비밀 있었다는 건 분명히 여기 있네. 그것도 미싸네. 아니 근데 이렇게 사람이 없을 수가 있나? 네말이네. 네말이네. 월요일이라 그랬다. 그건가? 아무리 그래도. 월요일이라 그랬다. 그건가? 자 영화를 다 보고 이제 집으로 갑니다. 녹을 봤는데 재밌긴 진짜 재밌었어요. 제가 조던필 감독영화를 되게 좋아해가지고. 재밌긴 재밌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지? 화이트 오늘 하루도 끝. 스포츠도도와 함께 있는 그룹이의 손가락으로 보내주시던 아남이들과 함께 있는 기회를 tous다. 그리고 다른 데일러에서 저는 좋은 것을 선택을 했어요. 내가 그룹들의 토마토에 대한 이런걸음을 샀다. 그 다음은 우리 때 산을 앞에서 네버에서 기록한 이유가 있답니다. 여기가, 그게 사실을 하고 있는지 말이야?